이번엔 콧대의 연기 1시간 이상 칠전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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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이제 임팩트가 안돼 현재 갖구자요? 어, 할게요 왜 이렇게? 안 맞아 너무 위에를 칠라카니까 그렇지 아니 이게 상처를 할 거면 그게 나가지고 그래 아니 괜찮아 아니 자기야 이게 더 낫겠다 안 먹여가지고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제가 펴야 되겠네 아 나이스샷